예,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. 네? 감독님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분이니까요. 합리적이요? 저도 알아요, 제가 억지부린 거. 아니, 억지인 거 다 아시는 분이... 아, 왜 그러셨는데요? 이 난리를 통해서 선수들이 저에 대한 반감으로라도 올해 만큼은 자율훈련을 열심히 하겠죠. 그리고 그동안 감독님과 저는 단 한 번도 의견이 갈라져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걸 고깝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싫으니까 그냥 감독님도 싫어하는 거죠. 그래서 감독님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. 참... 아니, 그럼 뭐 감독님이랑 이렇게 짜고 친 거예요? 아니, 뭐 그런 건 아니고. 감독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죠. 그리고 이것 좀 진행해 주십시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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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민호 선수! 하... 우리 더운데 가서 야구합시다! 네? 호주에 가요! 호주 리그 가서 공 던지다가 전주훈련 짬미하면 돼요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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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